어떻게 만듭니까? 털옷이야 내가 게임 마이크를 못쓰니까 옷 좀 한 번 달라고 말씀 좀 드려줘 저희가 지금 추운데 저희한테 옷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저 옷이 이 옷인가? 웃으시는데? 안 주겠대 아 나 저 옷 만들 수 있네? 다 못 입고 계셔 이러는데 쎄라서 더 추워요 아 잠깐만 우리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또 배워야 돼 그럼 안 돼 아 그래? 포인트가 너무 부족해 그 저 사망아 어? 저희 너무 추워서 횃불 아니 저기 그 이거 뭐라 그래요? 불 지피는 거 세 개 비쳤다고 좀 불쌍하게 좀 말해봐 아 저... 아 2 옷 아 2 옷 40때부터 말할 수 있어 40부터 말할 수 있어 아... 그럼 이거 바로 밑에 끈가 보네 야 우리가 너무 저렙인데 이렇게 입고 다니니깐 얘네들 뭐 쎄보이는 애들이 이러냐 생각하시겠다 어... 어... 그치? 아 40... 어 4인데 40 아닌 거 같은데 저거 30 온 거 같아 30 온 거 같아 야 근데 기절 못 시키지? 어... 어... 이 피부 2야 덧은 만드시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민니나 이게? 뭐해? 안돼... 아니 하필이면 또 장수도 언덕이셔서 아 이 옷 입고 설사 와야겠네 안 오고 싶다고 그니까 그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얼어 죽으려는 거야 지금 얼어 죽으려는 거야 아 저희 지금... 빨리 40때부터 찍어봐 빨리 그러니까 이거 고랑과 역경을 지금 계속 겪고 있어서 아니 무슨 빨리 40때부터 한 사람 찍어서 하면 되지 다이머도 줍다고? 아니 그 사면 안 돼? 얼마나... 아 안 팔아 그거 저 옷은 그 옷 혹시 저에게 파실 생각 있습니까? 저 진주가 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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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를 사겠다 그래 사면 되지 아... 아 이거밖에 없다고 진주 180개 드린다고 말씀 좀 해줘 진... 그거가 되겠어? 너 몇 개 있는데 없지 그거 가지고 180개를 어떻게 한 번을 사 야 진주 1000개 드린다고 해줘 룬형이 있으니까 그거 너무 과하잖아 야 가보 살 때도 진주 100개도 안 들어가 아 그래 알았어 조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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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금 진주 몇 개 있어요? 나... 900개 잠깐만 우리 윗도리만 입어도 좀 나으려나? 풀셈 맞춰야 되나? 꼭? 아 여기서 고기 먹고 피 채워 그냥 그래 그래 이 서글프다 우리 저 집 가서 부탁할까? 저 집은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런데 착하시네 어 그러네 다 받아주시고 나 처음 욕하시는 줄 알았잖아 나 쌍용먹는 줄 알았네 네모 네모 계속 나오길래 나 욕먹는 줄 알았어 나 아니 왜 이렇게 싸 재껴 또 여기서 밥 먹는데 어릴 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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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형이 쌌다 이건 진짜 아유 어 뭐 똥줄을 달고 싸시네 어 거의 화장실이야 아 방금 또 썼어 아 더러워 아 뭐야 아 뭐 잘못 먹었나 저석 저 형이 아 근데 진짜 윤기 장난 아니네 아니 그것도 왜 확인해 더럽게 그거 알아 여기 눈 쌓인다 야 어 정말 약간 아 진짜 아 아우 더러워 못 보겠다 진짜 야 디테일해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해 아 쓸딱 없이 디테일해 이런 건 아주 고기 빨리 먹고 벨 채우고 빨리 가자 다시 그래 그래 기가로트? 여기 기가로트 있어? 근데 우리 이거 만들 재료 이제 없지 않나? 아냐 내가 재료를 계속 계속 만들고 있어 바닥에 설치할 때마다 내가 케임보판에 3개씩 다시 만들고 있어 야야 고기들도 좀 다 가져가지고 고기는 부족할 일은 없겠다 어차피 가면서 살인하니까 살인이라니 사람 죽이니까? 아 물고기 아니 물고기 된다 그 공룡들 뱅기 뱅기 공룡들 갑시다 갑시다 떠납시다 떠나요 새시스 또 안가서 모르겠네 늙은이가 아니라 저는 잠깐만 그 노래 아닌데 왜 늙은이야 또 어디갔어요 저거 어떻게 조를 해 21살인데 야 잠깐만 우리 다시 가있자 체력 빠지니까 춥다 춥다 우리는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나 이거 훔쳤어 잘했어 뭐 훔쳤지 뭐를 훔쳐? 누냥 거 뭐 훔쳤어 아 아 형 어디갔어 누냥 왔다 왔어요 왔네 왔네 자 다음 파트로 보시는 분들 즐겨찾기 아프리카에 보시는 분들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영상 좋아요 왼쪽 아래 좀 한번 누르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타이밍 아니 아니야 있어 아 기절시키자 아 타고있네 아 타고있으면 기절 안 돼? 힘들지 않을까? 될까? 해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돼 야 이게 타고있으면 화살을 아무리 쏴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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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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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진주 나 양식금 나 400개만 빼거든 흠 응 야 인간들아 응 야 인간들아 아 아 그 새를 못 참고 진짜 아니 형이 그게 할 소리야? 어 형은 열 번 했어 열 번 했는데 나 한 번 한 거야 나 얼어 죽은다 이제 아니 안 죽을 거야 형은 강인한 사람인데 아 너 설마 갑옷 빼갔어? 아니야 나 갑옷 안 뺐어 형 언제 와 빨리 와 고기랑 고기랑 다 빼갔잖아 인간들아 아니 그런 건 난 안 빼갔어 난 진짜 양식권 나는 난 제일 중요한 건 빼갔는데 살 살만한 것도 안 빼갔어 진주 둘이서 반반 나가고 무슨 난 진주 안 갖고 왔는데 야 아까 우리 고기 굽던 데가 어디지 잠시만 저 형이 다 갖고 온 거 아니야 진주 저기다 저 불 꺼졌나 보다 어디야? 여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근처였는데 아 너무 많이 왔어 이렇게 멀진 않았는데 여기 어디야 왜 갑자기 버벅거리는 느낌 어 잠깐만 아 버벅인다? 전혀 아닌데 약간 프라이 프레임이 프레임이 됐어 그냥 가자 생고기 몹지워 내가 줄게 고기 아 여기 체력 다는 건 어쩔 수 없지 여깄네 여기 여기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렇게 멀지 않았다니까 그 공허의 대머리님 싫어요 누르셨다고요? 그 이제 오늘부로 이제 빠이짜이 찐합시다 전화 예 아이디 외워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우리 위로 가면 되나? 어 일로 올라가자 어디 갔대? 올라갈까? 위험한 길로 가세요 어디로 가는데? 아무리 어디 갔어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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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봤다 왔다 우리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가면 더 뭐 있겠지? 예티 같은 건가? 그 산 정상에 화산이 있었잖아 아니 저기 뭐야 그 그거 있다고 그랬잖아 산 저기 뭐야 어 파인데 어 그렇지 산봉오리 위에 거기가 어? 저 연기 나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아니 아 구름인가 보네 구름이 왜 빨개 근데 그 위에 화산이지 않을까 여기 눈 휘날리는 거 봐 여기 여기 더 추운 거 어 뭐야 이거 낫다 와 이거 개못생겼다 이거 소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양이야? 어? 소야? 남아야? 뭐야? 뭐야 이거? 어 펭귄 펭귄? 펭귄말고 옆에 옆에 아 우와 이거 진짜 소인데? 소 아니야? 아 생긴게 소야 형 우리 한우 먹자 우와 개 건강하게 나 자연에서 풀어놔가지고 아 아 진짜 구경을 못해 구경을 어차피 얘네들한테 다 죽을 야 펭귄 죽이니까 어 이상한 거 나와 이상한 거 처음 보는 아이템 나오는데 정말? 나도 죽여볼래 뭐 눈 같은 거 나오는데 뭐지? 뭐야 뭐야 어 어 진짜? 도가니? 도가니? 오가니 오가니 오가니? 뭐 만들 수 있는 건가? 몰라 어 근데 여기 굉장히 열 오 뭐야 둘이 죽어 아 진짜 싸움 구경 좀 하시 폭력성 좀 줄이세요 내가 지금 내 고기가 다 털어서 그래 지금 누가 털어 갔냐 고기 아니 진짜 하나만 빼가야지 쟤는 티나게 빼가요 사막이는 어차피 빼가는 거 다 나오잖아 너희 둘 다 지금 돈 반띵한 거 다 알아 아냐 나 진짜 진정 안 갖고 갔어 반띵한 거 다 알아 인마 나 안 갖고 갔다니까 가자 아 알아 아 여기가 뭐지 아 뒤져서 안 나오면 보자 오오 야 눈보라 어 뭐야 여기 오오 아 떨어질 뻔했다 와 예전에 여기 택배님 집이 있었던 데 아닌가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맞는 거 같아 지금 살고 있어서 얼어서 아 여기 아니다 아 이제 여기다 집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그치 진짜 얼어 죽었다 진짜 어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는데 눈이야 사는 집이 에이터 얼어 죽을 거 같아 집 크게 져가지고 분명 나 얼어 죽을 것이지 사람이 뒷곳이 없어 어디 아 이거 티라노는 먹자 티라노 나쁜 아이니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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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쎄다 하이드를 많이 모아야 해 하이드를 왜 이것도 팔리거든 하이드도 그래 아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되게 시조새 이런 시조새 이런 시조새 이런 시조새를 봤나 어이씨 깝튀고 있어 우리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겉에만 지금 핥고 있잖아 지금 위로 갑시다 계속 삥삥 도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위로 여보세요 빼세요 자죠 아니 왜 이래 이게 왜 여자를 좀 사겨 나한테 이러지 말고 진짜 관심 없습니다 그쵸 펭귄은 펭귄을 많이 죽이고 싶다 펭귄한테 왜 그래 기온이한테 펭귄이 죽이니까 뭐 신기한 아이템 나오더라고 그래? 죽여야겠다 어디 있지? 뭐야 이거? 아 마모스구나 이거 아 이거 마모스 코구나 나 이 생각보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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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을 처음 보는 게 있어가지고 아하하하 아니 뭐 뭔가 아 뭐 눈 눈밭에 사는 거머리인 줄 알았어? 어 뭐야 나를 때린 거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 낑겼어 낑겼어 아 낑겼어 뭐야 여기 아 여기 좀 지영이 여기 못나오는 거야 거기 왜 이래 여기 못나와? 점프를 떼 점프를 뛰어 설마 너 어 뭐 나오지? 어 못나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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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또 뭐 건축할 뻔했네 어 예전에 우리 티라노 어 그니까 티라노 구출 작전 생각날 뻔했네 개 메모 왔어 그때는 정말 어 잠깐만 이거 철 같은데 네 거 엄마 거 놀러왔으면 그만해 대빨 쑥 좀 그만께 여기 우리 놀러왔잖아 동산에 사베르투스가 대벨이 76인데 렉 보세요 렉 어 렉이 아래 어 렉이 아래 왜이래 이거 어 우리 죽어있는 거 아니야 아 얼마 나와? 철? 응 한 스무 개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응 와 경치 봐 여기 그림이다 야 그림이야 좋다 여기서 한 명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여기서 살까? 흠흠흠 야 그림이다 그림이야 여기서 자자고? 미쳤어? 여기서 살까? 살까 미쳤어? 진짜 진심이야? 여기서 우리 얼어 얼어 죽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배달 돼 돼 돼 돼 보릿고개 빨리 정 뭐야 왜이래 빨리 정상에 나갑시다 여기 진짜 여기 진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기는 어 여긴 없어 있으니까 아까 그분도 좀 대단하신 거 같아 맞아 심의 아기도 생겼다는데 응? 심의 아기 심의 아기라고 어 어 어 어 아 그거 뭔지 알아 심의 물고기? 어 심의 물고기라 하면 다 생각날만한 그런 비주얼 어 그거 둘리에서 나오는 그 애 빼다구만 있는 애 뭔지 알아? 끔찍하게 생겨가지고 위에 그 가시고기? 그 저기 불빛 나오는 애 어 먹어도 먹어도 저도 요즘 엽니다 허 허 아 요즘에는 중학생 애들 너도 늙었어 20살 넘고 다 늙은 야 에 모르겠지 요즘에는 야인시대도 모를걸? 모르지 거의 우리 나한테 장군이 야인시대냐 무슨 야동이냐 물어볼거야 뭔 만화냐 어 여기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간봐 못 올라간거 같은데 얘네들 발톱 깎았나? 왜 이거 왜 못 올라가지? 이걸 못 올라가네 여기까지 보는데 자는 사이에 누가 네일아트 시키고 온 거 아니야 역시 개구리를 탔었어야 됐어 여보세요 피 깎여요 아 맞네 왔네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여기 여기 못 와 여기 못 오고 위로 올라가자 위로 이쪽으로 돌아서 산은 올라가자 고기 먹어 고기 고기 20대 정도면은 아니 피가 떨어지는데 구운 고기 먹으면 피차 아 그려? 어? 20 어 여기 올라갈만하네 20대는 저거죠 사회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사회 말고 인터넷 방송에서 늙은이 아 늙은이 진입선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20대 넘어서 방송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것도 담아뒀네 하여튼 그러게 방송 경력 6년? 6년이 아니 6년 동안 담아뒀네 저거를 걸고 다 됐어요 종갓집 김치천은 저거 6년 동안 묶어뒀나 아 이게 뭐야 여기 티라노가 있나 티라노 먹어버리자 다 먹어 다 먹어 아야야야야 새도 나오고 어유 얘네들 왜 이러지 여기 비패인가 좀 많아도 돼 여기 단체 무슨 우와 저기 뭐야 맘모스 3마리랑 싸운다 맘모스가 늑대 3마리랑 싸워 아 정말? 맘모스야 도와줄게 내가 늑대를 도와줘야되는거 아니야? 도와주는거 맞아? 어 그러면 나 늑대족이네 어 맘모스 주게 맘모스 이씨 뭐야 박치잖아 여보세요 피가 없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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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빨리 횃불 어 뭐야 나 체력 왜 이렇게 없어?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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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진짜 없다 야 그거 잡아줘 사망한거 잡아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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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는다 와 나 얘도 죽을 뻔했어 나 지금 아 일로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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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도 위험했어 지금 어 어 어 어 세개로 무산한거 같은데 안되는데?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어 어 형이 내 때려서 나 이제 죽어 야 고기 먹어 고기 먹으랄까 고기 빨리 빨리 고기 먹어 다 먹었단 말이야 자 자 고기 떨어뜨려줄게 횃불 횃불 하나 횃불 하나 빨리 아 왜 때리세요 그걸 됐지 이제 아 됐다 됐다 이제 피 찬다 어 어 어 진짜 요단강 건넬 뻔했는데 아 빡세네 여기 아니 이게 내가 볼때는 왼쪽에 있는게 아 뭐 5개나 벽 흐흐흐 이게 하나가 인식이 안된거 같아 여기 파묻혀서 그런가봐 세개면 원래 되는데 아니면 지금 눈보라가 내려서 네개로 돼야 되는거일수도 있어 야 고기 구워 고기 구워 고기 구워 고기 구워 없어요 고기가 아 저기 가져오자 늑대한테 내가 다 넣었어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때렸다 내가 아까 흘린 고기 먹었지 어 그거 먹고 다시 기사에 생겼어 오케이 고기 넣어놨네 어 다 넣어놨어 다? 5개? 어 30개씩 그런데 나 그럼 빼먹을게 사만생님 아 영감 비겁게 생겼네 진짜 마개촌입니다 마개촌 진짜 패션감각이라고는 아니 뭐 아카에서 패션감각을 찾습니까 내가 카카시님 아 나 카카시잖아 나 아니 어깨는 진짜 거의 뭐 파란죽 잘림수질인데 뭐 폐 폐 프랑키 플러스 카카시 못생겨가지고 얼굴이 야 근데 얘는 써클릿이 뭐야 운동장이야 축구경기장이야 하프라인 그거 하프라인꺼 놨는데 왜 이렇게 낫지 페널티박스 그려놓은거 같기도 하고 지라이야는 잘 돼있잖아 써클릿 똑같잖아 아 이런걸 써클릿이라는거구나 아 또 덕후 아닌척하지마세요 좀 저 마나 안봅니다 마나 안봤어요 저 네 또 안봐요 거짓말 치지마세요 저 라루투 진짜 안봤어요 원피스하고 그래서 대안을 못참가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어떻게 모릅니까 안봐도 알지 저 축구보고 안보는데 메시는 알잖아요 아니지 어떻게 축구를 안본데 메시는 하나 어떻게 해 축구 봅니까 보죠 당연히 보죠 당연히 흐흫 이 청년만 좀 어떻게 해다면서요 뭐지 뭐지 자기 입으로 TV 넘기다 봅니다 에잇 나도 근데 TV 넘기다 난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되 어 지금 클럽원 전체를 거의 디스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클럽 지금 클럽 장을 담아 디스하는거 아닙니까 클럽 자체를 축구 게임은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는게 이해가 안된다 지구 우리 왁붓이 형 축구 안봐 결과만 보지 헤헤헿 결과 축 헤헤 축구보는게 얼마나 llev긴